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인기 드라마 OK 광자매의 오봉자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이보희씨가 되겠습니다. 이보희씨는 지금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벌써 나이가 올해 나이가 63세입니다. 60이 넘었는데 이분은 8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배우라고 할 수 있죠. 80년대를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영화에서 여자 주연으로 조연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의 영화계에서 대표적인 배우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보희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희씨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오봉자 역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결혼을 했다가 한번 이혼을 했고요. 그 결혼한 사람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봉자 역을 맡고 있는 이보희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기해년 기사월 정미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보희씨의 3주고 진씨는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보희씨의 사주를 보면요. 이보희씨가 3주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좀 여성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라는 여자라는 존재가 딱 있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 전부 다 여자라고 해서 여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막 남자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타입도 있지만 좀 터프한 여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주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관이 정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도 여성스럽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보희씨가 예전에 80년대 영화관에서 남자들의 마음을 많이 설레게 했던 그런 배우인데 이 성향 자체는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사주에서 남자운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남자운이 약하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자를 나타내는 해수가 관성운이 하나가 있잖아요. 정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회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재물운도 그렇고 관성운도 그렇고 아예 없는 것하고 있는데 충을 받는 것. 이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재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충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번다고 봐야 돼요. 돈을 버는데 이 돈이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때는 잘 벌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돈을 끝까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예 그냥 재물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돈이라는 것을 잘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을 보더라도 남자가 아예 안 생기는 여성들 맘에 드는 사람이 아예 안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지는 거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보이 씨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운이 충을 받아서 깨진다는 것은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식신상간운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한 여성들은 재능이 많은 거예요. 제가 식신상간운이 표현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 연예인 이런 사람들 중에 식상운 발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사주에서 한 3개 정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 이 여자분이 끼도 많고 재능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남자운만 봤을 때는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식신상간운이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합니다. 3개나 되는 식신상간운이 이 관성운을 극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약한 관성운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사주는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비견겁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예인들, 영화배우들을 보면 비견겁제에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견겁제가 강하면서 관성운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관성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남의 눈을 잘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80년대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63살인데 그때의 내가 여자로서 무슨 연예인이 되겠다. 이런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또 태어난 지역도 이보이 씨가 이제 완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대도시에 자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영화배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간성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일 하려는 그런 고집도 강하고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이 씨가 이제 젊은 시절을 화려하게 보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드라마에서 또 중년 여성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OK 강자매에서 아주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의뢰대원이 다 끝나고 내년부터 병자대원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병자대원, 정축대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남자분만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원진살 그리고 충미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시 재원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월운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라고 하는데 이 월운이 안 좋을 때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월운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보이시 같은 경우에는 토기온이 강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기온이 강하게 들어오는 1월달하고 10월달이 좋은 달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양력기준이에요. 그리고 1월달에는 항상 축토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을 축월이다 이렇게 해도 부르는데 이 축토가 들어올 때 지지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이시는 항상 양력 1월달 겨울 이때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조용히 보내는 게 좋아요.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하던 일하면서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운은 별론데 내가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 풀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연기자로서 연기력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하여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반면에 남자운이 약하니까 가정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 지금 이보이시는 배우지만 여러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있을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전업주부로는 잘 안 맞고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지금 진씨로 했을 경우에 금기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보이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예인들처럼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내 이름을 걸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기에 전념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기 드라마인 OK 광자매의 오봉자 역을 맡고 있는 이보이시 80년도의 대표적인 여성 배우였던 이보이시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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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